방어 진법 방어 진법은 왜 연습하는 거야? 먼저 쓰러뜨리면 될 것을 난 잠이나 자야겠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건만 이 무슨 게으름이야 사, 사부님! 또 도장 청소를 하고 싶은 게냐? 진법보단 청소가 더 재밌겠는데요 누구냐? 너는 우리 문화생이 아니... 습격을! 빨리 나가서 진법을! 이봐! 빨리 진법을 완성시켜라! 사람이 부족해! 이쪽이 구멍에 가! 모두 자리를 지켜라! 허술한 진법이로 뭐하고 있느냐? 어서 네 위치로 가거라! 진짜? 진법이라니? 그래! 그 자리만 지키면 된다! 진법을 지키라! 흥! 어때 내 실력이? 전부 쓰러뜨려... 어? 부상자를 옮겨라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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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존자만 잘난 척 하지마! 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죽었어! 넌, 네가 함께할 자격이 없어! 흥! 어? 사, 사부님! 이런 일을 겪고 배운 게 고작 도망이 나가는 것이냐? 흥! 여기는... 저와 맞지 않아요! 못난 녀석... 흠... 저와 맞지 않 punishment! 두 사람은 계속 택해... 그들은 어떻게 닿는지... 네! 해달라고 한 번에 퍼려고 합니다!